7월 6일 공익제보자를 구속하는 사건이 터졌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보도를 보셔서 아시다시피 사실 최근에 보면 우리나라의 법원과 검찰의 공정성 상실이라는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들을 보면 과연 한국이 현재 상권분리파에 있는가라는 점을 깊이 의심하지 않을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사건들이 속속 터집니다. 이번에는 정작 부정선거의 검찰수사의 대상이 되어야 될 그런 성관이나 이런 부분이 저지른 부정에 대해서는 일체 수사 개시라든지 이런 것이 없고 오히려 공익제보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사람을 구속하는 일이 터졌습니다. 변호인단들이 모여서 만든 성명서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15 부정선거 진상규명 변호사연대가 발표한 성명서가 어제 7월 7일 날 발표됐습니다. 제목은 부정선거 제보자 이종원을 적각 석방하라. 공익제보자를 구속하여 부정선거를 은폐하려는 정권의 폭거와 이에 앞장선 검찰과 법원을 강력히 규탄한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020년 7월 6일 날 많은 사람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부정선거 제보자 이종원 씨가 의정부 지검이 천구하고 의정부 법원이 발부한 영장으로 구속되었다. 우리는 4.15 부정선거 진상규명 변호사연대 이하 변호사연대는 이종원 씨의 구속을 부정선거 진상규명을 외치는 시민들을 탄압하여 결국 부정선거를 은폐하려는 정권의 폭거라 규정하고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 그리고 권력의 하수인으로 전략하여 용기있는 시민 이종원 씨 구속에 동원된 검찰과 법원 역시 강력히 규탄한다. 모두가 부정선거에 숨을 죽이고 있을 때 용기있는 시민 이종원은 선거관리위원회와 싸워서 부정선거의 결정적 증거를 확보하였다. 그리고 그 증거를 국회의원을 통하여 공익제보의 방법으로 언론에 공개하는 결단도 보여줬다. 그렇다면 검찰과 법원은 이종원 씨의 노력을 높게 평가하여 정거가 이미 확보된 선거 부정에 대해서 신속히 조사하여 진상을 규명하고 관련자를 언보라는 것이 헌법상 마땅한 의무다. 그러나 검찰은 수십 건에 이르는 부정선거 고발에 대해서는 일체 조사하지 않고 있고 법원은 부정선거에 동원된 전산장비에 대한 정거 보전이나 검증 요구에 대해서 전혀 응하지 않고 있다. 그러면서도 오히려 이번에는 검찰과 법원이 협력하여 부정선거 제보자를 구속하는 만행을 저질리고 말았다. 이것은 남의 집에 들어간 도독이 전 재산을 훔쳐간 것도 모자라서 불까지 질러 사람을 해치고 정거를 인멸하는 것을 어느 시민이 목격하고 물을 뿌려 커피 불을 끄고 도독을 신고하자 갑자기 경찰이 나타나서 도독은 놓아주고 도리어 물을 뿌려 집이 망가졌다면서 도독을 신고한 사람을 잡아 가두는 것과 꼭 같다. 2020년 대한민국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으니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제보자를 구속하는 것은 부정선거를 은폐하고 더 나아가서 부정선거에 대한 주장 자체를 말살하려는 정권의 잔인한 폭력이고 인권 탄압이며 민주주의의 말살이다. 그리고 검찰과 법원은 그런 권력의 앞잡이가 되어서 용기 있는 시민을 탄압하고 부정선거를 은폐하려는 정권의 도구로 전락하고 말았다. 이에 우리 변호사연대는 부정선거를 은폐하려는 정권과 그의 앞장선 검찰과 법원을 강력히 규탄한다. 그리고 이종원 씨를 적박, 석방할 것을 요구한다. 이종원 씨는 헌법을 수호하려는 용기 있는 시민으로서 공익 제보자로서 마땅히 보호받아야 된다. 그리고 비난받아야 하는 것은 선거관리의 공정성을 담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참관인의 정당한 참가행위를 고발까지 한 선거관리위원회 그리고 그에 동조하는 사법관이다. 제보자를 구속한다고 해서 부정선거가 은폐될 것이라고 믿는다면 큰 오산이다. 우리 변호사연대는 국민들과 함께 부정선거의 진상이 규명되고 관련자가 처벌되어 헌법질서와 민주주의가 회복될 때까지 싸워나갈 것이다. 4.15 부정선거 진상규명 변호사연대 1동 이명규 고영일 강용석 권우현 김대식 김소연 김용호 김학민 박주현 유성수 유종하 이순호 이지연 현성삼 사실 법의 집행은 공정성을 담보로 하는 것이죠. 공정성을 담보로 하지 않은 법의 집행이란 것은 일종의 폭력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사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작금의 다양한 그런 사태들은 법원의 공정성과 검찰의 공정성에 대해서 심히 우려하는 투준을 넘어서서 그야말로 그들이 공정성을 완전히 잃어버렸다는 비판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지경에 도달했습니다. 다행히 집권 여당이 간절히 원하는 것처럼 4.15 부정선거를 완전히 덮고 은폐하는 데 성공하면 이 사건은 묻힐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을 그렇게 묻을 수 있는 종류의 그런 사건은 아니라고 봅니다. 너무나 광범위한 부정선거 정거물들이 지금 속속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에 4.15 부정선거에 ccbb가 낱낱이 가려지고 부정선거의 실제적 진실이 국내외 널리 알려졌을 때 그때 지금 부역한 검사와 판사들도 사법적 단제는 물론이고 역사적 죄인으로 기록될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법을 집행하는 법관은 물론이고 검사 또한 긴 시각에서 역사적 죄인이 되지 않도록 사법적 단제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고 국민들을 보고 공정한 그런 검찰 임무와 법관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하기를 촉구합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